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025 수능 생명과학을 대비하는 마지막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컴플릿 모의고사 시즌2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려고 하고요. 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과 우리 유형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학생들이 실전에 앉아서 문제 풀듯이 20개 딱 시험지 가지고 풀려고 한 학생들이 듣는 거야. 지금 이거는. 알겠지? 개념 어딘가가 좀 부족해. 기초문제가 다 안 됐어. 유형 분석이 안 됐어. 그러면 선생님의 하이스토리 강좌나 혹은 하이스토리는 볼륨이 좀 크잖아. 기초문제 풀이해서. 그러니까 뉴 스토리 강좌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스토리나 뉴 스토리 강좌로 가시고 실전 모의고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문제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유형을 정리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좀 안 됐다 그러면 올류베이직 심화 강좌로 가셔서 공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컴플릿 모의고사 시즌2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건데 총 7회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집은 총 7회가 있는 거고요. 쌤 강의는 한 회차당 두 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번에서 15번까지가 한 강, 16번부터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총 두 강으로 해서 강의 수로는 14강이 나오게 되는 거야. 회차는 총 7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쌤이 이제 대략 답이 이거야 하고 넘길 거였으면 한 회당 한 강으로 갔겠지만 비유전 문제건 아니면 유전 문제건 또 조금 약간 기본 형태에 속하는 거든 아니면 심화 문제든 한 문제 한 문제 아주 정성껏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볼륨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았더라도 내가 맞춘 거더라도 푼 방식이 제대로 접근을 해서 제대로 전개 과정을 따라가서 맞춘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가끔 장난치듯이 얘기하는 대략적으로 딱 봤더니 섹시하게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대충 갔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어쨌든 실전 모의고사 7회분의 분량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야 근데 최근 트렌드 반영은 다 하지 당연히. 어떻게 된 거냐면 유전 쪽은 난이도를 더더더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중간 쌤이랑 공부하는 패턴 정도의 난이도로 가서 유전 문제에 우리가 이제 요즘 트렌드가 평상 일반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 좀 넣은 거고 비유전에다가 조금 더 난이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자료를 많이 봐야 되게끔 자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게끔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최근 트렌드 반영이 돼 있구나. 또 기호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쌤이 느끼기에는 좀 과도하게 많이 썼나 싶을 정도로 기호를 많이 썼어.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기호가 한두 개 나온단 말이야. 미지수 세팅하거나 사람 유전이면 가게도 가죽 구성원에 미지수를 넣거나 아니면 AB, OX를 넣거나 KINID, 011를 넣거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을 탁 만났을 때 편안하게 접근을 하려면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잖아. 그래서 쌤이 문제를 제작할 때도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넣은 거니까 문제 풀다 보면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야. 현장에도 풀려보니까 그러기는 하더라고. 근데 이거 지금 연습용이고 내가 이걸로 실력을 쌓아서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완강 예정은 10월 15일 완강 예정이야. 알겠지? 수능 한 달 전 해서 이게 딱 끝나고 나면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다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 다시 공부하면 싹 해보는 시간을 한 달 정도 가지시면 될 것 같아. 쌤이 빠르게 완강을 해놓게. 알겠죠? 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쌤이 이제 기출 문제 나올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맨날 피드백을 해주잖아.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틀리거나 혹은 맞췄어도 불편한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끝에 만약에 두 문제가 남았어. 못 풀었어. 그러면 그 두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근수축이면 근수축. 자극 전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항상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딘가에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은 파트가 있다고. 그럼 그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쌤이 공부하는 상황의 학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반기니까 상반기부터 사서 갖고 있는 문제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옆에 쌓아놓고 그 파트만 겁나 들여다볼 것 같아. 예를 들어 자극 전달이야. 그럼 자극 전달 딱 꺼내가지고 내가 틀린 문제가 자극점이 어딘지 안 줬어.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다 뒤져보는 거야. 아니면 여러 시점이야. 내가 관측 시점이 T1, T2, T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런 것만 다 뒤져가지고 계속 매치하면서 이 문제는 이런 요소를 썼고 이 문제랑 똑같은 요소가 이렇게 쓰였구나. 근데 이 문제에선 이런 요소를 추가했는데 이 문제에선 또 다른 요소가 있었구나. 이런 걸 정리를 해놔야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탁 봤을 때 이 문제의 이 패턴, 이 요소 이렇게 전개 이걸 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자극 전달에서 A, B, C 기호를 써버렸어. 그러면 기호 쓴 건 어떻게 했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출문제 뭐야? 뭐 있습니까? 23학년도 수능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죠? A, B, C 딱 대칭, 자극점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놔야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면 아, 이게 전개가 이건가? 또 만약에 그게 아니었어? 그럼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놨기 때문에 어, 그럼 이건가? 전개가 돼야 되잖아. 시작점을 딱 명확하게 잡으면 어려운 문제들은 시작점만 잘 잡고 전개 과정만 제대로 이렇게 쫓아가면 거기서 시간이 팍팍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개 과정을 좀 잘 공부해놓으셔야 돼. 알겠지? 틀린 부분, 불편한 문제 펼쳐놓고 싹 정리. 이거는 여러분 생태계도 마찬가지야. 생태계 많이 틀리더만 우리 친구들 보니까 생태계도 틀렸어. 그러면 보통 이러잖아. 채점하고 틀리잖아. 아, 생태계. 아, 나 틀렸어요. 아, 생태계네.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생태계 틀렸어. 예를 들어 군집 문제 틀렸어. 그러면 다시 문제집 쫙 펼쳐놓고 군집 다 뒤져봐야지. 이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지금 50일 정도 남았거든요. 50일 동안 이거를 매일 같이 하잖아. 그러면 그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딱 완성이 돼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상태에서 수능 보러 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저런 걸 다 매일매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자신 있게 마음가짐 자체가 자신이 딱 자신이 있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게끔 무한 반복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심화 이 얘기하면서 이게 같이 나왔어. 심화 문제는 여러분 유전 문제건 그 자극 전달 문제건 근수축이건 뭐 하면 돼? 무조건 경우를 줄여서 심플하게 시작하고 심플하게 전개할 수 있는 애가 이기는 싸움이야. 수능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마다의 시작점이 어딘지 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둘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셋 이렇게 막 설명을 여러 개 하잖아. 쌤이랑 1년을 같이 겪은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공부해놓으면 실전 시험장에서는 그 중에 한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어?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놓으라는 거야. 시작점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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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가 있으면 쌤은 이런 게 좋아 라고 추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것도 왜 그 시작점이 좋은 건지 이런 걸 정리해놓으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전개 과정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모든 것의 기본 생각은 경우를 줄이는 가장 심플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전개해 나간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문제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뭔지 파악해야 돼. 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이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쌤이 컴플릿 모의고사 OT인데도 불구하고 쌤꺼 올류베이직 심화 강의를 꼭 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물론 들었을 건데 그래도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반복해서 들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해서 틀린 문제, 불편한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것들 그동안 산 문제집 싹 쌓아놓고 같이 아주 많이 보면서 여러분이 보완을 해나가시면 수능 시험장에서는 웃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쌤이 확신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컴플릿 모의고사 시즌2에 대한 OT 마무리하고요 쌤이랑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